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종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실족해 하면은 바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있으면은 바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나도 모르게 또 나도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깨닫게 하고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은 죄에는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보를 닦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슬렘에서는 눈은 눈으로 인은 이로 우리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차없이 보응을 해야 나라가 잘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벌써 해결이 다 됐습니다 왜 안되느냐? 원죄입니다 왜 안되느냐? 그것에 따른 자범죄가 늘 따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토께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랍비는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느냐? 세 번까지 용서해주라 그게 일반적으로 교사들이나 보통 사람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불신자 말에 부처의 얼굴도 세 번까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부처같은 사람이라도 마음 좋은 사람이라도 세 번 이상은 용서하기 힘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토의 제자인 베드로는 라삐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를 말합니다 그럼 주님 일곱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굉장한 폭넓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저로서는 일곱 번은 안됩니다 저도 있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게 폭발하는 그런 그릇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훈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일곱 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용서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용서를 무한정해서라도 하라 그거는 진짜로 회개하면은 그거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누군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보금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이후에 23절부터는 뭘 말씀하지만 천국에는 결산하는 임금과 종과 같다 결산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은 사복음서에 계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하나님의 나라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또 용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남산 메시지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 밖에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 속에 살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비유 중에 무한한 용서 가운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교훈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권고를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한 번 얘기했고 두 번 얘기했고 세 번 얘기했는데도 거스리는 사람 도저히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입니다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보금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원죄를 탕감해 주고 그의 자범죄까지 탕감해 줬는데도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정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해버리면 그는 보금 받지를 못한 자고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원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도께서 일음번에 일곱번을 용서하라 이 말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서해 줘도 또 흠이 있고 또 자범죄 속에 빠지고 또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지만은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아직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다운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거는 아담 안에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의롭느냐 누가 덜 의롭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한다 내가 좀 더 헌신한다 내가 좀 더 헌금 많이 한다 그런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선 바로 죽음으로 그게 저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자마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바로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땅에서는 엉컹히 나올 것 죄는 바로 저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동원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건 지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의 말씀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래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또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또의 보혈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9장 22절입니다 어디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죄는 피로서 씻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피냐? 죄 없는 피 예수 그또의 피 원죄 없는 그또의 피입니다 기브리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라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그거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저와 성도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범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일곱 번씩 이른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늘 감격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잇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바울이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또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뭐라 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죄와 영원한 제수의 저주에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없어서 이거를 잊어버려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면서 또 교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받을 저주에서 용서받았어요 아담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죄의 부패성이 늘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세 천주계에서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죽은 조상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자들에게 빌면은 성자들의 공로가 내게 증가된다 그래서 또 마리아에게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구 100개를 팔아도 죄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돈으로는 가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에 비유했느냐 1만 달란트에 비유한 거예요 오늘 23절에 천국은 임금이 그 종과 결산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가 1만 달란트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감이 옵니까? 안 오지요 새벽 기도 때 그랬습니다 나 지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계산해 봐라 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 금 33kg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8800 돈입니다 그거를 1만 달란트 계산하면 26조 4천억 원이 돼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냐 갚는 거 원금 갚는 건 놔두고 우리도 지금 원금 갚는 데다가 오세 이자가 올라가지고 이제 요즘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지금 이자가 더 올라가세요 원금 1만 달란트는 놔두고 한 달에 이자가 얼마냐 6,600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못 갚고 자손도 못 갚고 영원히 못 갚는 것이 그거 원제라는 것을 1만 달란트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줬고 탕감받았는데 이자가 나가다가 누구를 붙들었느냐 자기한테 100대내런 빚진 자를 붙들었어 내놔라 당장 내놔라 멱살을 잡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그냥 감옥에 쳐놓는다 옆에서 누가 보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임금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0대내런이 얼마냐 한대내런이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범죄입니다 오늘 탕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뭔가 원제 해결이 뭔지를 몰라요 종교인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는 거 그 감사가 없고 그것이 기준이 아닌 신앙생활 하면 매번 넘에게 상처 주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받고 구원의 기쁨은 없고 늘 지옥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품과 넓은 인격으로 용서란 말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구나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와 있구나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남의 것도 치유할 수 있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회개, 미우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무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리 용서해줘도 내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인 줄 알지 못하면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그게 지금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해자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지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용서받은 자의 조건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조건이 뭔가 그게 형제가 죄를 범해했으면 가서 그에게 얘기를 하라 이게 뭔가 은밀히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은밀히 가서 조용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비방이 되지 않게끔 우리는 다른 사람 뭐 있으면은 동네방네 떠드는 거 그거 그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은밀히 가서 권면을 하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객관성 있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해라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교회 얘기해라 장노들에게 얘기하고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라 심각한 죄인이라도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교회의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계속 기다리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의 칠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권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권징이 뭔가 권명과 권고와 징계입니다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안 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권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깨닫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오류를 범해도 지금 교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허다하게 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에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파벨론에 잡혀간다 파벨론에 잡혀가더라도 70년 만에 돌아올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갖다가 구덩이에 놓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졌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어디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냐 어디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톱으로 켜기도 하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오늘 용서받는 자의 조건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어떤 거냐 절대로 해결하지 않아 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죄삼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늘 죄의 역량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역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은 목사에게 더 큰 역량이 와요 사단은 목사에게 더 큰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더 큰 유혹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모저모로 피치 못할 죄악들이 드러올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지상교회를 뭐라고 한다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천상교회는 전투 없습니다 승리한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전성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 죄를 끊임없이 제하고 그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성교회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지만은 성도님의 성화에 대한 과업도 부여받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죄를 경계해야 되고요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교회를 순결케 하는 한 방법이 치리인 것입니다 치리가 뭐냐 사랑해서 드는 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히브리스의 12장이 뭐라 했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매를 드는 겁니다 성경에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생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저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을 늘 두려워하면서 늘 그것을 내 생애에 늘 저는 간섭을 느낍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히브리스의 12장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징계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번세를 행하는 것이요 교회의 치리권은 곧 그리토의 왕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에 항상 묻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군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세울 때에 항상 그걸 물어요 그건 외냐 교회의 치리는 그리토의 왕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따라 치리하면 그 효과는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가 교권을 남룡하는 것 말고 정말 진리에 근거해 가지고 치리를 하는 것은 어디에 미쳐요? 보좌에까지 미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의 치리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얘기하고 두세 정의를 가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것이 교회의 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교회의 명의로 치리를 하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교회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이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말해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치리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치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무슨 장로님인지 압니까? 치리 장로예요 교회를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치리 장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요 그게 15절, 12절, 21절까지 계속 왜?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치리는 사랑으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깨닫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요셉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축복 못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으면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로 교회 사이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완전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형님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늘 고자질하는 사람이요 늘 고자질했다니까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하고 늘 고자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그러면서 애국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어요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열두지파로 한민족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다위씨입니다 골리아스를 이겼어요 사우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악을 저질렀어요 피 흘리는 죄를 저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와 얘기할 때에 침상이 썩도록 잘못을 리우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신 거 있지요 용서받은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성전 준비했고요 그 후손 중에 그리도가 오시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입니다 한때 너무나도 잘못해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만큼 큰 살인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보금을 깨닫고 예수 그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육신적인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마치 임금이 종과 계산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만 달란트 원죄입니다 백대나리온 자본죄입니다 우리는 원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늘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어디에 갖다 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용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지도자가 됐었을 때에 교회에는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랍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전부 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내면 안 됩니다 헌금 좀 하는 것 같이 하자 아니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곤면합니다 조용히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곤면합니다 헌금 생활이 잘 안 된다 곤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헌금 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이 헌금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참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목회자가 더 은혜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또의 용서와 칠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있고 용서못받는 사람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아시면은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우린 늘 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 증인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디모드의 후서 3장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범 24장 25장에는 불법이 심해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심해집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 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되겠는가 이 시대에는 기름 없는 등을 들고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름 있는 등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하는데 기도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염소 같은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대가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도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리도께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흐물이 있을지언정 그리도께로 가서 그리도께 사함을 받고 그리도의 품에 안겨야 돼요 교회가 진짜로 기도하면은 보호자에 상달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교회의 일을 놓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묶으면은 묶입니다 풀면은 풀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구석구석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 단을 쌓으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때 처음 하신 말씀도 있죠 이 기간에 가정에 단을 쌓는 기간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 더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린 1만 달란 더 탕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서도 용서하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용서 못하는 것은 건강에 무척 나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건강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건강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뼈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모르면 내가 먼저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리도의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상대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도의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연약할수록 그리도의 품에 안기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은혜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도의 용서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당감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용서 안 받고 우리가 그리도의 사랑에서 건강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보금만 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오소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